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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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범이다 범 이야 여기 뭐에요? 전망 좋네 와 전망 오 전망 좋아요 게임은 뭔지 자 보세요 베트남 시민이 부르는 노래 제목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두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팀이 우승입니다 이야 요즘까지 좀 알아요? 틀렸다 나도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겠네 무슨 제목인지 안녕하세요 잘 불러주세요 잘 음악 큐 음 음 아 아 음 음 등 이게 뭐야? 저기 슈퍼주니어에 슈퍼주니어에 이쁘대요? 이쁘대요? 아 죄송합니다 저기 빨리 좀 해주세요 저기 뭐 좀 있어요? 빨리 좀 못 맞춰볼게 슈퍼주니어에 진짜 뭐가 아 죄송합니다 빨리 좀 오 그러니까요 그거 아 슈퍼주니어에 그거 생각이 안 나 둘 하나 하나 뭐야 슈퍼주니어에 차차차가 어딨어요?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정답! 샤이니의 링딩동 링딩동 그거 아니지 링딩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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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딩딩 우와 우와 나 그냥 한거야 우와 뭐 뱅뱅땅땅둑 뱅뱅땅띵땅땅 뱅뱅뱅뱅땅뱅 띵땅뱅땅뱅뱅뱅땅 난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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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. 아 근데 약간 약간 황한처럼 하셨어. 아 혜진 씨는 문제도 못 맞췄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져가지고요. 아 예쁘다 그러니까 그냥 안 맞혀도 된대. 아 아 아 아 저거 언제 주나요. 쏘리 쏘리요? 아 죄송한데요. 아까 저 슈퍼주시녀야 하려고 그랬던 노래가 쏘리 쏘리였대요. 그걸 차차차. 그걸 차차차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음 진짜 맛있어. 자 문제 시작. 다 비슷한 노래야 진짜. 슈퍼주니어의 스토리 쏘리. 맨날 그것만 해. 어? 어 맞어? 맞어? 어? 아 진짜 맞어? 아 긴 거예요? 쏘리 쏘리만 매도하대요. 쏘리쏘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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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까 내까 난리쏘리 살위라. 살리라 살리라 살리잘 살리라 살라 자살. 솔리라 살라라 살라italitalital. 진짜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죠. 진짜 좋아하죠. 아유. 먹기 먹기. 선생님. 나이도 잘 많이 해. 선생님이랑 10개 드시면 좋겠다. 3 3. 스톱 스톱. 고고고. 셰프 고고고. 고고고고 고고고. 제발. 오 예스. 고고고고.